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조일알미늄입니다. 2분의 전문가는 엇갈린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1분은 이 알루미늄 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그대로 수혜를 받으면서 조일알미늄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1분은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성과 확인이 좀 필요하다. 숫자로 찍히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조일알미늄 오늘 상승할지 아니면 정치할지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각해보니 올해 처음 뵙네요. 굉장히 올해가 여러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어서 올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조일알미늄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길건우 연구원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조정 이후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제 얼굴이 이제 나왔네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가 다른 것보다도 전 세계 알루미늄 밖 수요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 완성차 업체들도 뭔가를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이나 셀 업체에 관련해서도 계속 증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꾸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수치상으로도 작년에가 전 세계 알루미늄 밖 수요가 한 13만 톤 정도 됐는데 25년, 그러니까 4년 만에 거의 한 3.5배 증가하는 50만 톤 가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요 예상치가 나와 있어서 앞으로 충분히 증가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른 이유는 조일알미늄이 양극재 소재인 알루미늄 밖을 롯데알미늄에 1,600억 가까이 매출을 해당이 됐는데. 거의 기존 대비해서 한 50% 가까운 매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순간적인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사실은 양극재 관련해서 라인 증설 투자를 이미 실행을 했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조정은 오겠지만 앞으로 꾸준한 증가는 그래도 갈 수밖에 없다는 저는 측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이런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그러면 조일알미늄 단기적으로만 그냥 조정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못 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알루미늄이 쓰일 때는 많지만 조일알미늄보다는 다른 원자재에 관련된 쪽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알루미늄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느냐라고 봤을 때 주봉상의 변화를 보게 되면. 김민수 대표님의 노트북 화면을 볼까요? 안 나오나 보죠.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9월, 작년이었죠. 작년 9월 달쯤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다시 변화가 나오면서 꾸준히 반등 시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알루미늄 시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온다는 쪽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 그때도 주가가 거의 고점을 기록했다가 다시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상당히 높고. 게다가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경우 또 차량 경량화라든가 또 2차전지 소재로 많이 쓰이는 저희가 보통 알박이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바괴된 소재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번에 롯데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1,600억대의 공급 계약. 거의 최근 매출에 거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도 크긴 한데 그래서 지금 실적이 이를 통해서 턴우라운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작년 실적은 기대감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급 계약을 통해서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도 좋은데. 하지만 재무 구조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의 변화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싸냐라고 보게 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동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은 전체적인 동향이나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데. 조일 알루미늄 자체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일 알루미늄 상승할지 아니면 오늘 좀 정체하면서 조정을 받을지 함께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